최신 이슈앤 상식 8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입니다. 크게는 소득 재분배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뭔지 좀 보도록 합시다. 김영삼 정부부터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담은 표현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나온 게 문민정부였죠. 이제 군사독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였고 그 다음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무슨 무슨 정부라는 표현들을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는 표현을 초창기에 쓰려고 하다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명박 정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취임 슬로건이 그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명박 정부는 국민성공시대를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새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게 됐죠.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은 대다수의 국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새 정권을 맞이하면서 사실 국민이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이걸 되돌려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다시 돌려주겠다. 뭐 이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지만 이번 정책만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는 꽤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자체만 보면 평균은 괜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소득 양극화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화된 편이라고 하죠. 이걸 되돌리려면 그만큼의 또 긴 시간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들의 방향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건 좀 세부적인 얘기로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제개편 포인트도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 포인트와 관련해서 대상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죠. 소득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들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기업 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대기업 위주로 되어버린 경제구조를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까지 확대시키겠다. 뭐 그런 방안들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월급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좋으니까 그런 거죠.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그 정도 대우해준다면 관련한 사람들이 꽤 많아지겠죠. 결국에 이 모든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이루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책을 집행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야당들이 얼마나 협조해 줄지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당들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어디까지가 이게 제대로 된 반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지 구분하기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탑 이슈 첫 번째입니다. 탈원전 드라이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으로 갈뜨됐는데 결국엔 다시 또 원전 중심으로 가게 돼 있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다시 탈원전 드라이브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공약에서 탈원전, 탈석탄, 그리고 신재생 세 가지를 앞세웠죠. 이전부터 이 얘기들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고리 1호기가 연구정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건설되고 있던 원전 중에 신고리 5호기 6호기 이게 또 건설이 중단된다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기는 합니다. 이미 건설 시작되는데 중단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완전 중단은 아니고요. 원전을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현황에 보시면 정지된 거는 고리 1호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도 정지된 거 아니냐 이건 정비 중이에요. 원전은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잠시 정지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사고나 또는 완전 가동이 중단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꽤 많은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갈 뻔했던 게 일단 일본은 스크림이 멀지도 않았거니와 게다가 우리도 그렇게 안전한 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지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탈원전으로 가려면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원전에 기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생산 비용 때문입니다. 1kW당 전기 생산 원가 비교했을 때 원자력이 월등하죠. 신재생에너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어야 되는데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장돼 버릴 위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독일의 경우에는 탈원전을 오래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완전 폐쇄도 가능해요.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으니까요. 프랑스입니다. 원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리대 첨단 원전, 친환경 원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방향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의 사례 봐야겠죠. 중국은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석탄 화력 발전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중국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탈원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정부에서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짚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의 뜻과 괴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죠. 이번 정부도 너무 급하게 진행은 안 했으면 싶네요. 내용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어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그리고 우리 대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천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화성 14형 최고 고도가 2,800km가 넘는다고 하죠. 7월 29일에는 2차 발사까지 했습니다. 최고 고도가 3,700km까지 올라갔죠. 진짜 미국 본토까지 대륙간 탄도탄이 왜 무섭냐면요. 핵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먼데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가 필요합니다. ICBM은 대륙간 탄도탄 즉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핵이 뜻하는 의미 핵은 대칭이 의미가 없어요. 북한에서 하나가 있고 미국에서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쌍방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정권을 손대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북한은 핵 개발과 함께 대륙간 탄도탄 개발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입장이 좀 복잡하게 꼬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체제 유지가 먼저입니다. 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체제 보장해 주기 전까지는 우린 무조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반면 미국도 입장이 강경입니다. 핵부터 포기해라. 핵을 포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니까 북한을 완전 고립시켜야 되는데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려고 하면 또 걸리는 문제가 있죠. 중국입니다. 북한이 중국말을 잘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계력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북한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려고 하면 중국이 또 반대합니다. 세컨데리 보이콧이라는 건 북한과 교역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까지 제재 다시 말해서 북한과 교역하고 있는 중국까지 제재를 해야 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도 있죠. 러시아의 경우에는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지도 않거든요. 이것도 왜 또 그러냐. 각각의 입장이 있겠죠.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일본은 제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우리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베를린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다시 이제 긍정적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계속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탄 발사하고 이래 버리니까 이 구상이 다 숲으로 돌아갈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뭐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세컨데리 보이콧으로 가려고 하면서 또 사드 요격을 강화하고 있죠. 니네 발사해봐라 우리는 사드로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또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북한의 입장, 일본의 입장 일본은 알 바 없고 사실은 일본이야 그렇게까지 특별한 자기 입장이 있겠습니까? 일본의 입장은 거의 미국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입장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주도해서 끌고 갈 수도 없고 북한이 또 말도 안 듣거든요. 협조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놔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사드, 배치 그리고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렸네요. 세컨데리 보이콧의 문제는 중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현 상황을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 그러냐면 이건 직접적으로 경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경제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소에 의해서 국방 안보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도 변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뢰도도 연결되기 때문에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치 외교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야라고 하는 명확한 대립구도가 있었는데 제3당이 일종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시작했죠. 바로 국민의당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그리고 대선에서도 다른 야당 못지않은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당의 정체성에 문제가 걸리는 것 같네요. 일단 대선 조작 게이트로 크게 일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의 취업과 관련된 비리가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는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어디까지 연루가 됐는지 국민의당 내부 조사 결과 관계없다. 개인이 단독으로 져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후보로 대선에 나왔던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16일 만에 안철수 전 후보가 사과하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 여론이 받아주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도 늦었거니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지 않다 보니까 실망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자체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의 입지를 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지역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게 입지가 이미 흔들려 버린 데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만일에 검찰 수사 결과 국민의당 수뇌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밝혀지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정치 구도도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복잡해집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재인 정부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있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아들도록 합시다. 특히 베를린에서 북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베를린 구상 또는 신베를린 구상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물론 북한이 ICBM 발사를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도 언제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밀, 북중로, 구도는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국가들의 입장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 우리 의도로 끌고 와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국 간의 문제도 어렵지만 이런 다자구도의 경우에는 더 어렵죠. 게다가 북한이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당체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이라도 좀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는데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협상이라고 하니까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북한과 같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북한을 이기는 것보다 한반도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자, 국정원 의혹 조사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악용된다면 이건 국정원이 해야 될 기본 업무를 망각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조사 대상이 된 정치계의 오역 사건은 민간인 사찰. 2008년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 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던 게 문제가 됐었죠. 이 공직윤리 지원관실은 공직자윤리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민간인 사찰을 왜 해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소속의 심리정보국이 댓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새누리당이 대선과 맞물려서 NNL 북방 한계선 대화로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나왔던 대화로 공개했던 것도 문제가 됐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폭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거죠.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적폐성산 태스크포스팀에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자기 역할을 해야 국가 안보가 안정화됩니다.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안보를 위해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공안 조작 사건들 공안이라고 하는 게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원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독재정권 때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수호하는 데 악용된 사건들이 너무 많았었죠. 대체로 이런 사건들의 재의심에선 대부분 무죄 확정 판결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그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해자들이 국정을 수행했다. 국가 권력을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썼다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단제를 해야 되는 걸까요? 법적인 단제가 안 된다면 역사적인 단제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또 넘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넘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동백림 사건은 동베를린에서 벌어졌다고 해서 동백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삼성 승계 개입 사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정유라 씨가 한국 압속 직전에 스스로 검찰에 나가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난 7월 12일 깜짝 출석을 해버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참 분노했어요. 딸하고의 관계를 끊겼다고 얘기할 만큼 크게 분노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증인이 아닌가 싶네요. 정유라 씨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순실이나 또는 삼성 관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가 싶네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확정지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안정보험 전 청와대 경제수업 업무 수첩에 대해서 직접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부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요. 간접 증거로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증거 능력이 법적으로 중요하냐? 만일에 고문이나 또는 조작에 의해서 증거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실제로 고문을 했는데 진짜 증거는 했어요. 어찌 됐든 그게 진짜라고 합시다. 그러면 독수 독과의 원칙에 따라서 불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증거의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간접 증거로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건 법 자체에 대한 문제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법원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입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여러 가지 조작 사건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명확하게 안 밝혀지다 보니까 이어지는 여직원 감금 사건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 불법 댓글을 올리고 있는 현장을 야당 의원들이 덮쳤어요. 그런데 해당 직원들이 셀프 감금, 그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오히려 감금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댓글 조작에 대한 증거들을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댓글 조작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 안 되고 감금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여기서 항소심의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법원은 1심 재판을 하고 2심 재판을 하고 3심으로 넘어갑니다. 1심의 경우에는 보통 지방법원,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단독심 판사 혼자서 재판하면 2심은 합의심이에요. 지방법원 합의심 그런데 1심부터 지방법원 합의심 3명의 법관이 같이 했으면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항소심이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의 의미는 1심에서 2심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2심에서 3심 넘어가는 것을 상고라고 하죠. 상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검찰은 상고. 상고 뭐예요? 3심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조작된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상고한 이유는 뭐냐. 이 감금죄라고 하는 법적 개념의 법리 때문입니다. 야당, 당시 야당 의원들, 지금은 여당이죠. 당시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3심까지 가서 무죄로 되든 뭐가 되든 이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다는 거.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년 만에 전국 판사회의가 열린다고 하네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원. 왜 또 문화예술계가 아니라 사법부까지. 자, 사법개혁의 문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입법부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겠죠. 입법부 행정부만 아니라 사법부도 권위적이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에 대해서 명단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 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태 대법원장은 조사까지 하는 거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개혁하겠다고 말했죠.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아직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진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입니다. 저는 실형이 구형. 구형은 검찰에서 하는 거죠. 검찰에서 이렇게 형량을 때려달라.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3여 많이 깎였네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거든요. 왜 그런가?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직접 개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그렇죠. 근데 당시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장관은 모든 문화체육부의 정책에 대해서 결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문제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지 적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걸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항소한다고 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오촌 살인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사건은 거의 덮이고 있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사건이 덮인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용의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공소권 오읍승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은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덮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덮고 넘어간다는 게 화해와 용서의 개념이 아니죠. 잘못된 것을 덮고 넘어갈 때는 정의가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야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도 꽤 있습니다. 반대라는 게 최순실 편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행위자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여러 개가 있거니와 그 주체가 좀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을 하려면 법원에서 결정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관련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여서 또 정치적인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 아닐까 싶네요. 이대로 또 넘어간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또 경험했었죠.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독재 정권 때 부정적으로 축제했던 것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제는 이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BBK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BBK는 1999년도에 설립됐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2007년도 한결의 신문이 보도하고 이게 대선까지 바로 이어졌죠. 하지만 대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특검에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벌하고 관계자로서 김경준 씨를 처벌하게 되죠. 기획입국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당내 경선에서 쓰려고 했던 거였는데 자신들 유리하게 그러려고 기획입국을 시킨 거였는데 이게 불똥이 대선까지 튀면서 오히려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서 혐의를 가짜 혐의를 가지고 핍박하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버렸죠.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BBK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또 덮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 사건 지나간 거니까 끝난 걸까요? 아니요. 정의를 위해서 제대로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